1, 2, 3, 4, 4, 5, 6, 6, 7, 8, 9, 10명의 소녀들이 오늘 가든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줄 예정입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우리 체리블렛의 폰톤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체리블렛만의 음식볼 수 있나요? 한번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차차! 앞으로 잘 부탁할게. 하나, 둘, 셋, 차차! 여러분의 마음을 자격하겠다. 하나, 셋, 차차! 자, 이제 체리블렛의 출연갑을 들어보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디녁오빠. 3, 4, 3, 4! 디녁오빠, 디녁오빠. 저희 체리블렛은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체리처럼 사랑스럽고 청아처럼 탕탕 쏘는 매력으로 한 번 보고, 두 번 보고, 세 번 보고 자꾸 자꾸 보고 싶은 아이돌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할게. 2019년 1월 8일 롯데이 씨의 눈에 먼저 서서 체리블렛 1도! 음! 아, 아, 아! 앗! 감사합니다. 자리에 앉아주세요. 안녕! 이 단위는 귀요미 이 단위는 귀요미 이 단위는 귀요미 소중한 단위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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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리도 귀요미 여러분도 귀요미 기뻐기름 귀요미 귀요미 와아아아아아 귀요미 왜 이렇게 땀에요?? 어디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이 그 얘기야 아 kop Shah 술 한 번 거기 찾아 New-ee 중에 initiator 나의 소리에 태어나 bend, 우리의 성격 이 ''l czyli'' 그 음악 영화다 나를 추천하는 분위기 참 좋잖아 oh, oh, oh 너무 못ос이 있지 에요 미담 중 한국어 Key 새우 아, allegian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